그러니까 이게 좀 믿기 힘든 말이긴 한데 나 사실은 남자야 뭔 개소린가 싶겠지? 목소리까지 변했어 어디가 있어야 돼? 내꺼 어딨어? 니들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? 실은 깨어난 비씨 마마의 용태가 심상치 않다는 소문이 국내에 돌고 있사옵니다 지금이 뭐 조선시대야? 조선시대요 나도 임금님 납셨네 임금님이요 내가 왕 마누라가 된다는 소리야? 내일이면 우린 부부의 연이 될 터인데 내가 남자는 참 취향이 아니거든 내일이요 우리의 가해시 내일? 그래 물이야 물을 통해서 몸이 바뀐 거야 머리를 낼 수 없어 언제나 빠져나갈 구멍이 있나? 돌아가자 내 삶으로 소중한 내 몸으로 이번ria Shouldlaw urs 내 삶으로 감사합니다.